hola my haba 안녕하세요 당구 박사입니다 최근에 브라질과 트루크에서 당구 박사의 bps 매니저를 검색하고 결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브라질 tr 은 아마도 트루크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제가 취소되거나 결제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구 박사의 bps 매니저가 어떤 소프트웨어 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구 박사의 bps 매니저입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3쿠션 쿨스킬, 3쿠션 핫스킬, 시스템, 커스텀 레슨 프로샷, 마이 레슨 프로샷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런 보겠습니다 브롬달 선수가 베트남 호치민 월드컵에서 기록한 초구 26점 하이런입니다 이 메뉴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끌어쳐야 합니다 당점은 4시 방향 투팁 두께는 2분의 1 흰 공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면 해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때는 두껍게 밀어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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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빨간 공이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공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bps 매니저입니다 bps 매니저를 만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bps 매니저는 한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bps 매니저를 소프트웨어는 판매하지 않고 프로젝터 그리고 bps 매니저를 세트로 안드로이드 컴퓨터와 함께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bps 매니저를 구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구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당구대 위에 띄워놓고 연습하거나 당구를 가르치고 싶으신 분은 당구박사의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댓글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시면 프로젝터의 설치 방법과 bps 매니저와 프로젝터를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세계에서 유일하게 캐롬 당구의 컨텐츠를 당구대에 투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Obrigado! Teşekkür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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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şekkürler!